네 이곳은 배알도에요 배알도 광양 국토종주 섬진강길 섬진강 자전거길 시작하는 시작점이죠 지난번에 저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와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한번 올라가요 오늘은 2023년 6월 3일이구요 토요일이에요 8시 40분 잘 탔는데 여기까지 5시간이 넘게 걸렸어 이야 지금 벌써 2시에 2시에 오늘 구례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무척 부담이 되네 그래도 날씨도 좋구요 덥지는 않아 그리고 또 풍광도 이렇게 좋죠 쭉 한번 올라가 보구요 이따가 구례에 도착해 가지고 또 한번 말씀 드릴게요